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톤스토리 RPG를 클리어 해봤었는데요. 다음 난이도 파란색 별 넘어간 영상은 천천히 올리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댓글 알려주신대로 코드 중에서 자동화 쓰는게 있는데 제가 올 때까지 안쓰고 있었는데 코드를 말씀해주시는걸 보니까 여러가지 방법도 있고 자동사냥을 하는것도 이제 제가 건들지 않아도 칼을 쓰다가 칼을 쓴다거나 화를 쓴다거나 망치 쓴다거나 자기 자신이 알아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더라구요. 포션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제가 컨트롤 안해도 완전히 자동화 한양처럼 핸드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코드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좀 위에보면 이제 자세한 정보를 이쪽 사이트에 가가지고 코드같은거를 한번 보고나서 해봐라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약간은 코드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어떤 상황에 뭘 써야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좀 더 좀 사이트 자막 번역을 해가지고 보는데도 어 보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포션같은거 먹는거라던가 먹는거? 포션 먹는거? 포션 먹는거는 그래도 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어떤 상황에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이거는 좀 더 봐야될거 같아요. 봐가지고 뭐... 네 일단 이거 한 10분 20분정도 보긴 했는데 아직은 포션 먹는거 빼고는 어떻게 됐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포션 먹는것만으로도 녹아도 할 때 큰 도움 되더라구요. 일단은 여기... 회랑도 일단은 뽑아라 파랑색 별까지 만들어 놨구요. 오늘 목표는 신전이랑 버섯숲 이 두개를 이제 파랑색별로 만드는게 오늘 목표로 잡았구요. 어... 영상 보실때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 아이템 창에 아이템 이제 너무... 조합이... 조합 필요없는것들 다 미리 분해를 해놓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나름 조금은 그래도 깔끔하게 분해를 해놓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된건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일단 분해를 해봤구요. 일단 상자를 일단... 많이 모아놨어가지고 상자를 한번 까고 나서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전부 열기하고... 일단은 이제 그 회랑 5단계를 깨서 파랑색 별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원래는 이제 그... 지금 두곳 있잖아요. 남은곳. 그 두곳을 파랑색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 5성이랑 그 얼음 5성같은거 이제 5성들만 차근차근히 노가다를 하면서 그 노란색 파랑색 이런 룬들이 있어요. 그 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 아니 노란색 파랑색은 이건 다른거 룬이 아니고 그... 불속성 뭐 독속성 이런 룬이 있어요. 이 룬을 많이 모아가지고 일단 나중에... 어... 또 무기를 조합해가지고 계속 파랑색별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주신걸 들어보니까 그 여기 버... 버섯 가게 가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델타급, 오메가급 이런... 음... 뭐라고 하지? 상자들. 이 상자들을 기본적으로 모으는게 좋대요. 이 오메가급은 80%로 이제... 좋은게 나오고 이 델타급은 100%로 마법... 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길을 최대한 아껴주면서 노가다를 하면서 길을 많이 모아야겠지만 이런거 사는거보다는 이런거를 사가지고 100%로 좋은거를 얻어서 이제 무기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버섯수비랑 신전 이 두개를 깨야겠죠? 버섯 가게 가기 전에 아이템실로 가면은... 이거 두개 새로 얻었고... 작업실에서... 분해를 해줄게요. 일단은... 분해를 하고...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이것도 분해를 하고... 오케이... 분해를 하고... 오케이... 이것도... 이끄고... 이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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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어... 으... 되게 귀엽다... 으... 으... ㅇ... 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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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을 할 때 이렇게 최소 단위로 해도 조합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두 개가 나왔구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일단은 보통급 마법인급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석궁 일단 이거는 돌속성 대검이에요 딱히 속성을 안 넣은 거고 그냥 돌 상태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룬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돌속성으로 계속 쓸 거구요 이렇게 하고 망치 무장한 적들에게 2.6의 피해 어디보자 돌진 방패는 필요 없을 것 같고 6성, 7성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버섯 가게를 한번 아 버섯 가게를 한다 버섯을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얘네 그니까 굳이 얘네 속성에 맞춰서 무기를 만들게 아니면은 돌속성이 제일 그나마 노멀한 무기여서 노멀한 무기로 하는 게 차라리 다른 속성보다 데미가 잘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이렇게 잘 잡고 있고 이렇게 잘 잡고 있고 이게 체력이 7에서 8 이하로 떨어지면 이 자동으로 이 포션을 먹어요 패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먹기도 하고 모든 보스 중에서 여기가 그 보스까지 가는 길이 가장 긴 것 같아요 노래 들려줄라고 얘기한건가? 어 데미지 많이 단다 완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운 좋았다 완드로 때릴 때 앞으로 안 다가가니까 좀 더 안 좋은 건가? 일단 깰 것 같긴 하네요 깰 수 있나? 깼다 깼다 일단 깰 수는 있고 이거를 깼고 도전 과제도 완료했고 도전 과제도 완료했고 도전 과제도 완료했고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럼 신전만 남아있는데 이 신전 갈라면은 일단은 음 독을 무... 그... 한 번 정화시켜주는 포션을 일단 사야되요 정화시켜주는 포션 작업실 물약 혼합 스읍 어디보자 창동, 타르 표혈의 물약 아니고 타르 이것도 아니고 창동 아니고 체력의 절반 회복하고 전체 체력과 같은 양의 방어력을... 아 이것도 아닌데 목재 타르 모든 무전적 효과를 제가 간다 오케이 이거... 이거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이지 독 독에는 뭐가 좋을까요 얼음 계열의 피해를 입히는게 높은거고 독계열에게 입히는 피해가 증가 그럼 얼음을 일로 넣어서 쓰는게 좋겠죠 일단은 망치는 들고 이렇게 스읍 그러면은 어디 보자 눈을 육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눈 눈 육성까지 되나? 안될거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게 음 어떻게 해야하나 일단은 아이템 업그레이드 이건 안되네 얼음 4성에 얼음으로 5성까지 되네 5성 얼음으로 5성이고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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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단계 뺄까요? 한단계 빼도 괜찮을라나? 어디 보자 18 18에 비해 18에서 한 15 정도로 줄어도 얼음으로 주는게 한 3배면은 훨씬 훨씬 나으니까 아이템 분해를 하자 분해를 하구요 아 잘못 눌렀네 이거 이렇게 이 정도에서 분해를 한 번 해주고 음 음 6성 5성이 되야되는데 5성 이렇게 분해가 되는구나 아 아 이렇게 되는거네 오케이 업그레이드 다시 이 가게 실수한거 같긴 한데 30이게 30이게 이거 5성이지 35성 이거 5성이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이게 욱성이네? 이걸 또 5성으로 만들어야겠네 또 좋네 오케이 아비템 업그레이드 32 여기서 얘를 합치면은 이렇게 돌석성 대검 완성되고 이 돌석성 대검에다가 얼음을 넣으면은 얼음석성 대검이 된다고 되고 토끼어라기 피해 대미절순이 아까 20몇이었는데 30이니까 좋고 이거를 이제 추가로 혼합을 해주면은 뭐가 늘어나냐 토당 피해량 피해가 일단 늘긴 했네요 토당 피해량이 늘었고 오케이 음 음 음 음 쓰읍 망치를 주고 때리는 거는 하 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 번 작업실에 가서 하트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앵글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흠 으흠 신전 가봅시다 레벨업도 두 번에서 세 번 더 했고 아 더 쉽게 깨지 않을까 싶네요 얘네들 잡을 때 너무 피가 많이 달아서 돌진의 방패가 없으면은 돌진의 방패가 망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댓글에서 망치를 활용해서 방패 말고 쓰라고 들었었는데 음 그 볼렘 그 창 큰 해머 들고 있는 애들 잡을 때만 망치 쓰라고 하신 것 같아서 어 오케이 이것만 잡죠 두께가 어른 계열이어서 계열이 확실히 중요해요 흠 흠 나 커졌다 흠 흠 흠 흠 흠 흠 데미지는 거의 30씩 들어가고 있어서 흠 흠 흠 딜 잘 들어가고 있구요 흠 흠 아마 얘는 이제 돌 던지는 것도 해가지고 생각보다 작게 까다롭거든요 방패가 있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데미지를 안받으면은 계속 이제 방어들이 올라가니까 쉴드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2 데미지 이..이거 지금 침날리는거를 상수할 수 있는거 같아가 흠 그게 좋네요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 뭐 침면타가 뜨냐 이게 흠 흠 흠 흠 흠 도시만까지 안 thin면 데미지가 10인데 아 침면타 떠 가지고 20 들었어요 데미지가 아 narrow 또 침면타 뜨면 나 죽는 нельзя 에잇 설마 치면타 안뜨겠지 흠 학 한 번 더 뜨면 잖... 에잇 양하치 D.양하치 Ps 흠 흠 흠 침면타면 안 뜨면 돼 침면타 침면타면 안뜨면 되고 도국 User 도시마 데미지는 상처되니까 슬슬 천장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천장에서 뭐 떨어뜨릴 것 같은데 돌 떨어뜨릴 것 같은데 이제 안 떨어뜨리면 안 돼요? 데미지가 많이 줄었어요. 데미지가 절반 가까이 넘게 줄었거든요 지금 제가 적한테 주는 데미지가 이제 반대한테 맞을 때마다 이제 데미지가 조금씩 조금씩 저의 데미지가 줄어들어서 돌 도망다 아 왜 치명타만 또 아아 치명타 안 뜨면 방금 사는건데 아 어이없네 아 그냥 바로 포샷 내가 쓸거 그랬나 이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그냥 이 지금 5단계 여기를 신전을 노가다라 할거면은 이제 그 매크로에서 체력이 이제 20 남아도 한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체력이 이제 음 20 20이 이하가 되면은 포션을 자동으로 먹게 해야겠죠 가마도 방금 사처럼 안 죽을라도 20.. 아 20에 죽는.. 죽는거 알았으니까 크리티터를 20에 죽는다는거 알았으니까 자 오케이 아 크리티컬이 무조건 뜬다고 생각을 해야겠네 이전보다 훨씬 더 피가 많이 찬 상태에서 여기까지 싹 하던거 같애 흫 여기 가랑이 사이에 내 시체 있어 이씨 방금 전보다 훨씬 더 좀 몹들 그냥 일반 몹들 잡을 때 체력이 거의 안되고 안정적으로 와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깰 것 같네요 음 크리티컬이 뜨나? 아 크리티컬이 거의 무조건 뜨는거 같네 일단 지금 그러면 크리티컬이 피가 20이면은 20? 아니지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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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하면은 안되는거죠 그쵸 방어력이 5니까 실드가 5가 있으니까 그 데미지를 2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피가 16 그 다음에 실드 5하면 21이니까 피가 16이 되면은 16 이하가 되면은 무조건 이제 포션을 섭취해라 포션을 자동으로 어 먹어라 이렇게 레크로를 해야겠네요 저도 그 돌 떨어지는거 한번 더 맞으면은 음 지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포션을 포션을 지금 쓸게요 미리 일단은 아닌가 안 써도되나? 안 써도되면 안 써도되긴 한데 이렇게 타면은 몇 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면은 피가 50일 한 30일 때 해도 되는데 오케이 지금 바로 2를 먹어둘게요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피 20이라고 하고 방어력 5까지 포함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냥 너무 딱 딱 맞게 안하고 그러면은 무난하게 피 20으로 하고 실드 5까지 해서 25으로 맞춰놓을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늦게 마지막까지 맞춰놓으면은 덕 데미지 너무 많이 입어서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쓰읍 그 저를 그 저를 잡긴 하는 것 같은데 당장 나가라자 자 오케이 오늘 생각했던 도전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쓰읍 음 신전 완료했고 신전까지 이제 파란색별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모든 맵이 일단 파란색별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쓰읍 스테이지를 그 얼어붙은 곡에 뭐 들끓는 광산 귀신들는 회랑 이런데를 이제 어 눌러보면은 파란색 별만 있는게 아니라 이럴때 흰색 5개 별 있잖아요 이 5개의 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클리어를 하면서 아이템들을 더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그 무기들을 이제 제가 제일 무기 높은게 지금 칠 칠단계 칠성 칠성 6성 이 정도인데 이거를 쓰읍 한 8성? 8성에서 9성까지는 만들어야지 이제 파란색 별을 도전하는게 이제 무난하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노가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이제 매크로가 생겨서 자동화가 이제 생겨서 이제 포션을 자동으로 먹어주니까 쓰읍 널널하게 뭐 자고 일어난 일어났다 보니 일어나 나오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뭐 레벨업이 막 3개씩 되어있고 이런 상황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금 레벨이 일단은 레벨이 21이에요 제가 지금 레벨이 21인데 어 그 다른 그 우리나라 유튜버 분들은 거의 그 흰색 별까지만 클리어를 하셔가지고 딱히 창고대 자료가 없었는데 그 해외 유튜버 분들 중에서 무기를 막 엄청 많이 강화하시고 템 다 엄청 많이 있으신 분들 계신데 레벨이 레벨이 제가 21이니까 한 40 넘으시더라구요 거의 레벨이 아 정확하게 레벨을 보여주시진 않으셨는데 그 캐릭터 체력을 보면은 제가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체력이 오르잖아요 그게 제가 체력이 지금 40인데 레벨 일단 이제 피가 2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20레벨에 피가 40인건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체력이 다 70정도 되시더라구요 60에서 70 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적어도 레벨을 10업을 10업에서 20업을 더 해야지 그 피가 되기 때문에 스읍 음 노가다를 일단 적어도 레벨 21에서 아 25 30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스읍 무기가 좀 쌓이면서 파란색 별을 클리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제 목표는 이런 룬 같은 것들을 모아서 룬들을 업그레... 모아서 이제 룬을 이제 마법 조합하기로 조합을 해서 이제 1선이잖아요 이게 3성 3성 4성 5성 이런걸 많이 만들어서 룬 성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무기 자체에 성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 별도 한번 클리어 해보... 해보... 할건데 일단은 스톤스토리 RPG는 당분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노가다를 하면서 노가다만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 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노가다를 하고 간간히 이제 이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들을 이제 또 추가로 음... 클리어 하러 나갈 때 그때 다시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스톤스토리 RPG는 그렇게 올릴 예정이구요 스톤스톤 어... 제가 최근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미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도전과제 10까지 깬거 이렇게 보이고 이제 12시간 플레이가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간간히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어... 살짝 그 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는 디펜스 게임인데 디펜스 자원을 행성에 제가 가서 자원을 수집해서 그 다음에 적을 막으면서 그래서 자원을 수집하면서 그냥 테크트리를 올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출시된 지가 이제 2019년 9월 27일날 이제 나온 게임인데요 이거 해보니까 좀 저랑 좀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뭐... 하나의 맵을 개방하면 또 하나 열 수 있고 또 하나 열면 또 하나 열 수 있고 그렇게 행성을 조금씩 조금씩 개방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모르고 게임을 했잖아요 스톤스토리 RPG를 그러다보니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나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영상 답답하셨던 거 많으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답답한 게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네 앞으로도 그냥 영상 자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톤스토리 RPG는 이제 음...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업로드를 할 것 같고요 많이 하면은 뭐 여러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겠고 네 앞으로는 이제 이... 마인더스트리를 이제 주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네 다음에는 마인더스트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호였구요 네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